이번 시간은 저 칼류멜증이 어떻게 심장의 흥분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부정맥이랑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심장의 흥분성은 증가시키지만 오히려 신경이나 골격근의 흥분성은 떨어뜨린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우선 여기부터 좀 기본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세포죠. 세포막을 기준으로 해서 밖에는 ECF, 안에는 ICF가 있고요. 이 혈중의 칼륨이 줄어든 거기 때문에 ECF의 칼륨이 원래는 3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가 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 원래 ICF에는 칼륨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세포막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막전이 차이가 더 많이 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래스팅 포텐셜을 결정하는 이 칼륨 농도 차가 결국 더 많아지게 되니까 원래 여기 한 뭐 네거티브 한 70이었다고 하면 더 떨어지겠죠. 이게 휴지 막전이 가요. 그래서 과분극이 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더 네거티브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경이나 골격근 쪽에서 커브를 그려본다면 원래는 이렇게 그려졌던 녀석이 더 래스팅 포텐셜이, 메모리 포텐셜이 떨어지게 되니까 내가 원래는 한 이 정도에서 탈분극을 하다가 역치를 딱 때리게 되면 액션 포텐셜을 그리고 여기 흥분을 하게 되는데 더 힘들어졌죠. 왜냐하면 역치랑 더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이나 골격근에서는 흥분성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 아닐까요? 심장도 마찬가지 맞습니다. 심장 역시도 페이스메이커 셀이 흥분을 일으키니까 이걸 이제 그릴 수가 있겠죠. 워낙 이제 저랑 많이 그렸으니까 지겨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을 더 떨어뜨리는 건 맞는데요. 신기한 게 이 느린 탈분극을 관여하는 채널이 뭐가 있었죠? 바로 퍼니 채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슬로우 쏘줌 채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특이하게 더 네거티브로 가면 더 액티베이션이 돼서 더 이 슬로우프가 증가하게 돼요. 기울기가요. 바로기가 페이즈 4라고 말씀드렸고 페이즈 4의 기울기가 증가하게 되니까 이게 좀 더 빠르게 이렇게 딱 올라가는 겁니다. 액션 포텐셜 퍼브를 그리는 거죠. 아 그래서 심장에서는 흥분성이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뿐만 아니라요. 이게 왜 부정맥이랑 관련이 있느냐. 이게 보통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SA 노드 동반결절에 있는 페이스메이커가 이렇게 이제 될 텐데 신기하게도 이런 과분극에 대한 민감성이 푸르긴의 섬유 있죠. 여기서 더 반응이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래는 SA 노드에서 이런 빠르게 이런 빠르게 레이트가 생기는 것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이 심실 쪽 그러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심방에서 SA 노드, AV 노드, 히스 번들 이렇게 브랜치가 있고 이렇게 이제 심실 쪽을 이렇게 브랜치로 가는 게 바로 푸르킨의 섬유입니다. 이 쪽이 심각하게 흥분성이 생기게 되면 바로 심실에 부정맥이 생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이 예민한 프로그인의 섬유 쪽에서 액티베이션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엑토픽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하게 되다 보니 부정맥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뿐만 아닙니다. 제가 다 설명을 드렸죠. 바로 EAD 기억나시나요? 적한이멸증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텐데 이 쪽 페이즈 2나 3 쪽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재분극이 일어나는 기간이죠. 이 쪽에서 원래 선행하는 액션 포텐셜 이제 진행이 되다가 여기서 뿔똑하고 후탈분극이 나타날 수 있다 말씀드렸죠. 이건 왜냐면요. 이 쪽에 관여하는 채널이 칼슘 채널 그러니까 칼슘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고 칼륨 채널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적칼륨 액증이 발생하게 되면 이 밖으로 나가는 칼륨 채널의 통로가 방해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자세한 거는 제가 EAD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좀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칼륨이 나가줘야지 이렇게 재분극이 돼서 네거티브하게 떨어질 텐데 결국 이게 이제 방해가 되니까 오히려 내양성으로 들어오는 세포 안으로 양이온이 더 들어가는 양이 더 많아지게 되니까 오히려 이렇게 뿔똑 더 탈분극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EAD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바로 부정맥의 기전을 설명하는 트리월드 액티비티의 EAD 그래서 이게 심지어는 강한 자극이 발생하게 되면 추가적인 액션 포텐셜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적인 어떤 박동을 형성하게 되니까 부정맥을 만드는 거죠. 이게 다 적칼륨 액증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적칼륨 액증에서는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부정맥의 기전을 활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죠. 아 왜 적칼륨 액증에서는 오히려 심장의 흥분성 부정맥이랑 관련이 있는가 이렇게 간단한가요? 모르겠네요.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